네, 정의당 대변인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수처에 조석한 출범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그리고 박정은 사무처장의 발언을 듣고 참여연대 이재근 국장께서 기자회견 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자성어로 말문을 열겠습니다. 화룡점정, 눈동자를 그려넣어 용 그림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점이 핵심이어서 용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촛불 시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그림에 마지막 퍼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듯이 후보 추천 과정도 국민과 함께해야 촛불 시민의 개혁 요구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을 기다린 만큼 제대로 된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 잣대는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여야 합니다. 수사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는 없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권한을 남용하고 때로는 권력에 굴종했던 검찰이 발휘하지 않았던 덕목을 갖춘 후보여야 합니다. 어떤 후보는 명단 공개의 부담을 느껴 사퇴하기도 하고 어떤 후보는 공수처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법을 원했던 그 많은 국민은 괴물을 원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즉 태어났어야 할 정의의 아이콘입니다. 화룡점정의 용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검찰은 이렇게까지 추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여야 구별 없이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후보추천에 애써야 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여야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정쟁으로 후보추천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여당이 야당이 뒤늦은 대승적 결단으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후보추천에 대승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후보 추천 절차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참여현대 임지봉 사법감사센터 소장입니다. 저는 이번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왜 일반 시민의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민 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권력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수처가 행사할 공수처의 권한들 또 다 포함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서 당연히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 꿰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출범과 함께 이번에 추천 과정을 통해서 임명될 제1대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는 따라서 앞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공수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도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의해서 공수처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수처는 사실상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사회 또 일반 국민들의 염문에 의해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에 참여연대가 당시 고위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 고비처를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입법청원안을 만든 것을 출발로 해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 공수처 출범을 우리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0일 날 공수처법이 통과되었고 올해 7월 15일 날 공수처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장이 뽑히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또한 국민들과 우리 시민사회의 줄기차 요구해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까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킨 일반 시민, 국민들의 목소리에 기기울이고 일반 시민,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장의 자질과 덕목이 무엇인지 잘 경청해서 이것을 이번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그러한 인성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많은 기사 보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11명의 추천이 있었고 1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10명의 후보군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의 그 내용이라든가 공수처장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검토하고 있는가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께 의견을 물었고요. 지난 일주일간 1,300명의 분들이 답변 일일이 다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 의견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공정성, 독립성, 수사능력이라든가 도덕성도 중요하다고 뽑았습니다. 물론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은 당연하게 공정성이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유무와 관계없이,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반대는 편향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답변을 보면 구체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의 압력이 굴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그리고 개인의 능력보다는 시스템과 조직이 공정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능력,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수처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셨는데요.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령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재활이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이 작은 규모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부 갖고 있는, 제한적인 함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을 발족시키는 것조차도 법정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오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간에 난간을 거듭하고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답변, 시민들이 말하는 답변, 제가 들고 있는 이 워딩에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빨리입니다. 제발 빨리 좀 만들어라. 그 다음이 제대로입니다. 빨리 만들고 제대로 만들라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에 거듭 호소합니다. 그리고 여야에 호소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처도 참여한 대로서는 그 감시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그 역할도 시민사회의 몫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참여한 대로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문을 간략하게 낭독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1월 5부터 120일이 지났다. 그간 공수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인 공수처 3법이 마련되고 얼마 전 가까스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1명의 예비 후보를 추천하였고 13일 2차 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 추천과 출범이 목전에 다가온 것은 공수처에 대한 변화 없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화답하는 기림을 명심하고 후보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참연대가 지난 일주일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 1,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공정성, 수사능력, 독립성, 도덕성 이 모든 자질들을 갖춘 공수처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해주셨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자질로 공정성이 뽑혔다. 법 전문가로서의 능력, 즉 수사능력보다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이다. 시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검찰이 충분한 수사능력을 가지고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지 않게 수사해 왔기 때문이다. 추천위원회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수처장 자질과 시대정신에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온 과거의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공수처를 이끌 공수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영웅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구원투수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완전 무결한 누군가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회에 최소한의 정의가 무엇인지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대로 수사하지 않을 사람 그 최소한의 자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2020년 11월 11일 참여연대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